네 안녕하십니까 이븐 뉴스입니다. 오늘은요. 저 손실보장금 행정심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제 영상 하나 더 추가적으로 올려드릴게요. 자 여기 이븐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거든요. 이거는 지금 컴퓨터로 봤을 때 화면인데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. 여기 보시면 손실보장금 행정심판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보시면 행정심판 관련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요.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.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. 이렇게 채널로 들어오셔서 조금만 영상 내리시면 제가 첫 번째에 잘 보이게끔 이렇게 놨으니까요. 이 부분 눌러서 보시면 하나씩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.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짧게 행정심판 신청하는 영상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